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 보세요 사과하기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괴물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쁜 아이들이 마법에 걸린 채 집을 나와서 피리보는 괴물을 따라갔어요 앞으론 울지 말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 소리는... 괴물이다! 난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니가 먼저 그랬잖아 뭐라고? 앞으론 다투지 말아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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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리 소리잖아 어? 어? 뭐, 뭐지? 으아아아! 괴물이야! 또 시작해볼까?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장난을 친 거였군요 어? 어? 으아아아! 하하하하! 수고했지? 크롱? 너희들 또 장난쳤지? 이제 장난 안 칠게 그럼 약속하는 거야? 아깐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뽀로로와 크롱은 이제 다시는 나쁜 장면을 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술피리 옛날 옛날에 눈 덮인 작은 숲속 마을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토비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네요 어느 날 그 마을에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모두 집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괴물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쁜 아이들이 마법에 걸린 채 집을 나와서 피리보는 괴물을 따라갔어요 괴물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지고 그 마을에는 착한 아이들만 살게 됐대요 끝 어? 어 produk 아의 아아 나 Μ employ 응! 착한 아이들은 빼고 난 착한 아이일까? 나도 괜찮겠지 마술피리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겁이 났습니다 아… 듣기 tadi 난 그만 가볼게 그럼 같이 가자 찾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피를 가지고 이러하네 뽀로로와 크롱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나 봅니다 앞으로는 울지 말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 소리는 괴물이다 난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여러분 앞으론 다투지 말아야지 어? 어? 피, 피리 소리잖아 어?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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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나쁘지도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수고했지? 나 이제 또 장난쳤지? 그게... 뽀로로 크롱 나쁜 장난을 치면 진짜 괴물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제 장난 안 칠게 그냥 크롱 크롱 약속하는 거야? 아깐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뽀로로와 크롱은 이제 다시는 나쁜 장면을 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크롱 나른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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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크롱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크롱 이게 웬 선물이야? 혹시... 크롱 너 또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아, 루피가 갖다 놓았나 보다 크롱 크롱너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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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라며? 깜짝 놀랐잖아 이 사고뭉치 말썽뿌렉이야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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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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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냐 크롱이 잘못했어 흥 루피야 뽀로로 그네?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 아,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있어 안녕 뽀로로 뽀로로 너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갖다 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누구를 놀려줄까? 에디 안녕 법이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놀라긴 뭐 그런데 그 상자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가 좋네 난 그만 갈게 에디 에디 혹시 아까 그 상자 아, 그, 그건 말이지 응 에디 솔직하게 말해야지 어휴,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어휴, 크롱 어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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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 화해 그래 그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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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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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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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뽀로로는 단잠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크롱은? 허욕 ulf우우 ulf우우 그랑? 그랑? 그랑 그랑? 보로로 보로 뭐해? 어서와, 루피 안녕? 이것 좀 먹어봐 케이크네 그런데 네 얼굴이 얼굴이 왜 그래? 얼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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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케이크 먹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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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크롱 크롱 포로로와 크롱은 또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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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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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쉬- 그라아! 거기 서! 그라아! 왜? 안 돼! 제발 그만해 너희들 얼굴이나 좀 보라고 얼굴? 더러워 빨리 씻고 와 알았어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깨끗해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오늘은 또 무슨 놀이를 하는지 볼까요? 피해 루피가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루피 뽀로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받아라 주먹 좋아 좋아 두 번 더 성공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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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읭 뽀로로 크롱 너희 때문에 루피 그림이 망가졌잖아 너희 때문에 루피 그림이 망가졌잖아 그림이 엉망이 됐네 루피가 열심히 그린 건데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야. 이게 아닌데. 미안해, 루피.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건데 뭐.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자, 이제 뭐 할까? 그럼, 그럼. 미끄러운 틀 타자고. 어? 아, 그럼 우리 루피 그네를 밀어주자. 그럼. 어제 우리가 루피 그림을 망쳤잖아. 그럼. 그럼, 그럼. 루피, 우리가 그네 밀어줄까? 그럼, 그럼. 정말? 고마워. 자, 간다. 좋아. 어때, 재밌지? 응. 그럼, 더 세 개. 그럼, 또 세 거 아니야? 더 세 개. 저런, 루피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루피, 괜찮아? 크롱크롱. 뭐가 괜찮아. 다시 너희랑 안 놀 거야. 크롱. 루피가 정말 화난 것 같아. 어떡하지. 크롱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루피가 걱정됐어요. 루피 화를 풀어줄 방법이 없을까?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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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루피는 꽃을 좋아하지. 뽀로로와 크롱은 꽃다발을 들고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크롱. 루피.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아깐 정말 미안했어. 여기 선물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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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가 좋네. 청소하고 있었어? 이런 건 우리가 할게. 크롱크롱. 괜찮은데. 크롱. 크롱. 내가 먼지를 털게. 넌 창문이랑 식탁을 닦아. 크롱. 그럼 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다 됐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까? 좋아. 크롱.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 응. 우린 청소하고 있을게. 크롱크롱. 어? 어? 크롱크롱. 크롱크롱. 맛있겠다. 어? 안 돼. 우리 조금만 참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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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먹으면 어떡해? 에이, 정말? 뭐, 크롱. 나도 한 입만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다. 크롱크롱! 으아, 맛있다.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정말 딱 한입만 더. 으아, 다 먹어버렸잖아. 으아... 뽀로로 크롱! 어떡하지? 크롱. 아, 그래! 크롱. 내가 케이크를 만들게. 크롱. 그동안 넌 루피가 오지 못하게 시간을 끌어. 크롱 크롱. 응, 잘할 수 있지. 크롱 크롱. 아, 뭐부터 해야 하지? 크롱은 루피를 찾으러 갔어요. 케이크 정말 기대된다. 크롱! 크롱, 왜 나와 있어? 크롱... 크롱! 크롱크롱! 뭐?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크롱크롱! 난 지금 케이크 먹고 싶은데. 에이, 나도. 크롱크롱크! 응? 왜 크롱? 크롱크롱크롱크롱! 놀고 나서 먹어야지 케이크가 더 맛있다고. 그건 그래. 크롱크롱! 아, 참, 뻘어라네? 크, 크, 크롱크롱! 응? 집에 갔다고? 크롱크롱! 크롱크롱크! 우와! 이게 아닌데! 너무 많잖아. 아, 달걀! 아, 못하겠어! 아니야. 높이를 위해서! 뽀로로는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지만 실수투성이였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제 구워야겠다 이렇게 놓고 이 정도면 되려나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 볼까?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신뢰 좋아져 크랑크랑 크롱이어야겠다고? 크랑 크롱 크롱 크롱은 일부러 천천히 숫자를 셌어요 언제까지 숫자만 세려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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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뭐하는 거지? 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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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에디 크롱 크롱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 그게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분명히 날 본 것 같은데 크롱 크롱 크롱이 찾지 않자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롱 크롱 우리 그만하고 가자 나 배고파 그래 나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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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걱정이 되어 친구들보다 먼저 루피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뽀로로는 케이크를 완성했을까요? 음 음 이게 무슨 냄새지? 으악 으악 아악 닫잖아 생크림으로 덮으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뭐야야 크롱 크롱 케이크 다 만들었어 크롱 크롱 어? 으악 치우는 걸 깜빡했다 안돼 크롱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줘 크롱 루피가 오기 전에 치워야지 뽀로로는 재빨리 루피네 집을 정리했어요 뽀로로는 왔을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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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 빨리 들어가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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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크롱 크롱 어? 크롱 또 왜? 크롱 크롱 니가 열어준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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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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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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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벌써 왔구나 아이고 어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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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들 와 빨리 케이크 먹자 루피가 케이크를 만들었다며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만든 걸 가져올게 루피야 케이크 여기 있어 고마워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케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봐도 루피 케이크인데 얘들아 케이크 먹어 고마워 나도 달콤하시성에 왜? 이게 왜 이러지? 왜? 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 비비비비 미안해 루피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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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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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얘들아 이번엔 이거 탈까? 응 내가 밀어줄게 크롱 크롱 배 아파? 크롱 크롱 어서 화장실에 갔다와 크롱 그래 크롱 응 나도 배가 아프네 크롱 그럼 이제 돌린다 이게 무슨 냄새지? 누가 방귀 낀 거야? 어떡해 방귀가 나와버렸어 크롱 배 아프다더니 방귀 찐 거야 크롱 크롱 어떡하지 그러게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크롱 크롱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이따 우리 집에 올래? 케이크 만들어 줄게 케이크? 그래 그럼 이따 만나 그래 이따 나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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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친구들은 아직 안 오왔네 크롱 크롱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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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크롱 조금만 먹으면 모르겠지 크롱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야 크롱 너도 먹어봐 크롱 어서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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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그럴 수도 있지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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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났지? 혹시 크롱이 정말 안 먹은 거 아닐까? 뽀로로, 얼굴에 묻은 건 뭐야? 그거 생크림 같은데? 아, 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케이크 내가 먹었어 뭐? 우린 정말 크롱이 먹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크롱이 화가 났지? 나도 모르게 그만 저기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까 놀이터에서 방귀도 내가 뀌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 했어 정말 크롱이 낀 게 아니었네 우리가 크롱 말을 안 믿어줘서 크롱이 화가 났나 봐 어떡해 친구들은 크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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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크롱 크롱 거짓말해서 미안해 크으? 어떡하지? 크롱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진짜로 떠나면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어때? 친구들은 크롱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크윽 Palm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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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어서와! 크롱! 응, 새로 만든 장난감이야. 시험 중이었는데 한 번 해볼래? 응, 어서 해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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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아, 아쉽다! 엄청 재밌을 텐데!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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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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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사실 크롱 주려고 만든 거야. 가져가. 크롱! 크롱! 가져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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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크롱! 크롱! 마을을 떠나는 중이라고? 그럼, 배드민턴은 뭐 치겠네? 크롱! 크롱! 정말? 같이 배드민턴 쳐줄 거야?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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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과 베티는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어때? 재밌지? 크롱, 크롱 우리 내일도 배드민턴 치고 놀까? 아, 맞다 크롱 크롱은 마을을 떠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같이 못 놀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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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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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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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과자 구웠으니까 떠나기 전에 먹고 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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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크롱 크롱 배불러도 가져가 이제 마을을 떠나면 내 과자는 못 먹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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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내 요리가 또 먹고 싶어서 못 다 날 걸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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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 우리 집에 가자 크롱 크롱 내가 마지막 선물로 크롱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어 크롱? 응 들어봐 크롱 시작할게 우리 마을의 크롱 마음 착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을 제일 멋진 친구죠 크롱? 크롱 어때? 크롱 크롱 다행이야 또 넣고 싶은 가사가 있으면 말해 내가 불러줄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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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똑한 크롱? 뭐? 똑똑한 크롱? 똑똑한 크롱이라니 그리 아 맞아 크롱 똑똑하지 해볼게 똑똑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크롱 뭐? 또 불러달라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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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는 거야? 너무 깜깜한데 크롱 아무래도 내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크롱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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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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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언제 오는 거지? 크롱 크롱 어? 저기 온다 크롱 크롱 왔어? 크롱 어? 혼자 블록 놀이하니까 재미없어 어서 같이 하자 오늘 크롱이 없어서 하루종일 너무 심심했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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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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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밖에서 뭐 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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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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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크롱 동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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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만들어줬다고?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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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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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안 떠날 거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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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돼 numero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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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화책 em프게 되어놔 크롱 크롱 성공이야 친구들의 노력으로 크롱은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이군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슈퍼 펭귄은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슈퍼 펭귄은 하늘을 날아서 어? 이게 뭐야? 크롱! 크롱! 네가 여기다 딱 싼 거지? 크롱! 그게 미안해하는 거야?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 장난감 자동차나 가지고 놀아야지 어? 놓쳤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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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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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좋아! 그럼 너도 넘어오면 안 돼! 크롱! 어? 크롱! 크롱!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지? 응! 우리 뭐하고 놀까? 어? 배드민턴 어때? 배드민턴? 여, 여긴 좁아서 안 될 텐데 아니야! 이것만 더 칠할 거야! 루피와 패티는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코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밴좋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아! 어? 아흠! 이게 아닌데? 밴좋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아! 응? 밴좋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와 놀아!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 아하! 진정바라지 그랬어! 그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지! 응! 으흠흠! 두굴 덩고 병원이네 노래들은 좋아! 아들 소저면허기! 암흥! 그것도 항상 부르던 거 온대!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에이디랑 놀고 싶다 에디다! 어? 로디네?! 로디! 안녕! 안녕 헤디! 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안 돼, 바람 때문에 위험해 어? 알았어 로디! 자, 저거 아니야? 좋았어, 로디! 로디, 잘 왔어 이제 같이 놀자 응, 우리 재밌게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 쌓게? 응, 좋아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잔뜩 화가 나 있군요 크롱! 누가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배, 배가 화장실은 저쪽인데 크롱, 크롱! 걱정하지 마, 안 넘어갈 거야 아하, 배고픈가 보지 냉장고는 여기 있지, 롱! 아, 샌드위치나 먹어볼까? 아, 맛있다! 크롱! 뽀로로, 롱!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간다 아무래도 집에서 배드민턴은 안 되겠어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자 식탁?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이게 뭐야? 이걸로 식탁 위에서 공룰이를 하는 거야 식탁 위에서? 응 자, 너도 하나 받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좁은 데서도 놀 수 있겠다 응 그럼 시작한다 야! 좋아! 야! 어? 룩이 대단하다 나도 요리개구 다루는 건 자신이 있다고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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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노래다 아들 순조며느리 다 부르셨어 해리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해리! 왜? 다른 노래를 불러줄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노는 거 좋아 노래는 더 좋아 과장도 좋지요 자, 어때? 괜찮아 그럼 나도 해볼게 그래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장난꾸러기 크렁 개구쟁이 뽀로로 어때? 우와, 좋다, 포비 그럼 그 다음은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똑똑박스 에디 김스 노블로디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요리공주 루피 말괄량이 파티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와, 해리 노래 정말 좋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포비가 다 만든 거잖아 아니야, 함께 만든 거야 이제 다시 불러보자 우리들은 친구 포비와 해리는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어 어? 에디 왜 그래? 블록 쌓기만 하려니까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어? 그래, 이거야! 로디, 우리 도미노 놀이 하자 도미노? 그게 뭐야? 블록들을 줄지어 세운 다음 첫 줄에 블록을 넘어트리면 나머지 블록들이 다 넘어져 아, 알았어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렇게 세울 거야 에디와 로디는 도미노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자, 조심조심 조심 완성! 좋아, 이제 시작하자 응 하나 둘 셋 거의 다 갔어 우와 우와, 성공이야 에디, 도미노 놀이 정말 재밌다 응 아,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좋아 이번에 더 길게 만들자 좋아, 좋아 어 어, 어, 어 으어 으어 뽀로로와 크롱은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군요 크롱 으어 크롱 크롱 어, 아, 알았어 으응 조금만 더 으응 으으응 크랍 크랍! 어? 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넘어온 거잖아! 다시 갈 거야! 어? 이게 뭐지? 바람 때문에 떨어진 건가? 어? 우리 앨범이네? 저번에 눈사람 만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 눈사람 정말 웃겼는데! 다른 사진도 볼까? 아, 이때 잡은 물고기 정말 컸었지! 크랍 크랍! 이만했었는데! 크랍 크랍! 맞아! 그만했어! 다음 사진은? 크랍 크랍! 저, 크롱 내가 잘못했어! 크랍 크롱! 크로야야! 크로야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했어요! 어? 어? 크로야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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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굳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만 놀아야 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군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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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과 허리가 없어졌어요! 아휴! 아휴! 크롱뽀롱 마을의 아침이 밝았어요! 아휴! 아휴! 오늘 낚시 가기로 한 날이지! 포피! 아휴! 아휴! 포피! 아휴!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포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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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았다! 아휴! 포피! 넌 많이도 잡았구나!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아휴! 넌 왜 안 잡히지! 아휴! 아휴! 배고파! 아휴! 빵이 있었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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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먹을래? 고마워! 어? 음... 얌... 얌... 그걸 다 먹으면 안 돼! 어? 나도 먹으려고 한 건데! 아휴! 아휴!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흠흠! 흠흠! 너무해! 자구자구자구! 노래 노란다! 아휴! 혜리! 조금만 조용히 해 질래?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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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 못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줬지! 한 번 불래? 아니... 괜찮은데...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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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비야! 미안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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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고장났어? 음... 어휴... 아휴... 포비... 으흠... 아휴... 답답해서 혼났네... 어? 아휴... 흠!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포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 더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못하구 정말 나랑 안맞는것같아 아무래도 더이상 포비랑 같이살기 힘들겠어 떠내야겠어 안녕 포비 어서 제노야 놀이보르자 크롱 크롱 왜그래 무슨일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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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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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니가 장난좀친거가지고 뽀로로가 막 화를 냈다고 뽀로로가 너무했네 크랑 크랑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크랑 니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크랑 니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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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크랑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크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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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떠나자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포비에게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니 집을 떠나기로 했어 내가 없어도 잘 지내 안녕 해리 크롱 크롱 해리야 뽀로로 혹시 크롱 못 봤어? 나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정말? 정말? 해리도 집을 나갔어 해리도? 벤저를 빼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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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넌 어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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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뭐? 혜리랑 크롱이 없어졌다고? 얘들아! 통통아! 괜찮니, 통통아? 응, 뻐라.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혜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정말? 어디서 봤어? 저기, 산 위에 있던걸.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어서 혜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많이 오네. 너무 추워.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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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크롱 그러우가! 킴킴hh! 재미락트 드inya going 동굴이잖아? 잘 됐다. 여기서 쉬었다 가게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그물이 나올 것 같아 춥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혜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우와, 역시 포비가 최고야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저구저구 저구리, 노래도란다 아직은 정면으로 인사 걸렸어 집은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하자, 너 듣는 이 없네 그린나 저러면 써놨다 제발 떠러! 크롱, 뭐야, 야옹? 크롱, 크롱, 감기 걸려 뭐야, 야옹? 크롱, 야옹? 크롱, 크롱! 저구저구, 저구리 목청도 좋다! 크롱이 없네, 어디갔지?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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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너 때문에 놀랐잖아! 무슨 소리지? 크롱, 크롱! 크롱!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크롱! 크롱! 우와! 크롱! 어떡해! 이거가 막혔나 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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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동굴 밖으로 나간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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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노래 때문이라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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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크롱과 해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 저건 크롱 발자국이잖아? 이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다! 어서 가보자! 어? 발자국이 여기서 없어졌네! 크롱 어디 있는 거야? 크롱!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오오오오오오! 어떻게 꼼짝도 안 해? 이제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야! 범이야! 집에 가고 싶어!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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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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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포비! 무서웠지? 보고 싶었어 포비! 나도 해리!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포로르랑 포비가 걱정 많이 했어! 마야야! 크롬!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마야야! 걱정했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포비! 그런데 우릴 어떻게 찾았어? 크롬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정말? 역시 포비가 최고라니까! 마야야! 크롬! 오늘 크롬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하하하!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그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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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